국방위관사 강대식입니다. 대통령께서 김용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야당에서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 이전 수사회압 등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들로 후보자를 험찜 내고 있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합니다. 일명 입틀막 경호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역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원들의 입틀막 전력은 잊어버리고 전령적인 내로남부를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 주장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문재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안보 공백 없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순지 해병 사건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퇴직한 청와대 경호원까지 등판시켜 후보자와 엮으라고 하지만 경록설 의역이 제기된 당시 회의에 후보자는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최근에는 후보자 진명이 탄핵과 계엄대비용이 아니냐는 비상식적인 낙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번 상임위에서 법 타령하기에 온 정리를 쏟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참에 법 공부 제대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김용년 후보자는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국방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만큼 야당은 터무니없는 마타도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자에 대한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용년 후보자는 김용년 후보자는